루루이... 마사지를 할 거예요. 귀 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구, 저... 어후, 시원해. 귀 앞에 있으면, 뒤에도 해야지. 여기도. 어이구, 어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어디 보자. 귀. 아휴, 귀 속에 왜 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전 고양이거든요. 그러니? 그래, 귀 속에 털이 많구나. 아휴, 그리고 귀 속에 먼지도 있고,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귀 속에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이 꼈어. 자. 됐어. 어때?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어구... 어이구, 시원하다. 그렇지. 응. 요즘 빗질도 안 하고... 발톱만 깎고. 그거랑 좋아해? additionally,pu 혼자 할 수 있대요. 그래? 어디서 꼬랑추리를 탱탱하면서... 야옹이... успe. 이제 침대도 막 올라오고. 좋아? 햇빛도 좋고... 장고양이에요. 환자에 콧추전 음료 cambi. 눈곱 좀 띄고... 잇샤. 뿍! 뿍! 애기야, 여우야. 여우 같은데, 고양이가 아니라? 넌 여우야? 살 좀 좋네, 고양이? 뱃살이 푸동푸동해졌는데? 발도 깨끗하고, 그치? 뱃살도 푸동푸동하고, 그치? 마사지도 잘하고... 그렇지? 으... 으... 이게 뭐지? 고양이인가? 이게 뭐야? 아기 고양이네... 히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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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마사지를 이렇게...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응. 저기, 약탈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애옹하고 울었어? 먹을 거 있나? 구경하러 왔대. 무슨 냄새인가? 루루, 꼭 저기... 밖에 화장실이 많은데, 굳이 여기 와서 끙가를 해야 돼? 분위기도 모르고, 낭만도 모르는 눈.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시원해. 루루,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괜찮아, 걱정한다. 루루, 선생님, 그릇을 닦아줘. 루루, 잘 안 하고 있을까? 그래, 너도 할게? 거기서 졸아? 너도 할까? 그러면은... 귀 마사지... 뒤도 하고... 응? 루루가 저기서 똥을 싸고 있어요? 우리 아기 건데. 자. 응. 냥냥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냥. 넌 왜 울어, 거기서? 루루, 루루 살려. 루루도 다시 해줘? 이거? 루루, 루루, 루루.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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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 아기가 아기 고양이인데... 아기 고양이가 와가지고... 삐졌구나. 루루도 영원한 아기 고양이야. 어? 우리 루루 영원한 아기 고양이에요. 맞아? 응, 메로우. 간식이나 줘. 영원한 아기 고양이 맞으니까. 가자, 야옹이. 간식 먹으러 가자. 가자. 루루, 가자. 간식 먹으러 갑시다. 간식 먹으러 갑시다. 이리 오세요. 간식 먹으러 갑시다. 오구. 이리 오세요.